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이 결국은 큰 방향을 결정하고 대체로 이제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연준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또 우리 주식 시장의 방향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연준의 속마음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속마음을 알았는데 사실 같은 편이었거든 연준은 주식 투자자하고 지금 작년까지는. 뭔가 넘어오면서 슬슬 그 주식 투자자와 연준 사이에 뭔가 권태기 같은 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살짝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는 하는데 누가 기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아 그때부터 마음 갈라지는 거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죠. 미리 알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먼저 찰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연준의 속마음 꿰뚫어보겠습니다. KB 증권의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두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두원 연구원님과 함께 연준의 속마음 다 꿰뚫고 오신 거죠 지금? 잘 모르겠죠. 연준의 속마음. 일단 아까 이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사실 시장과 연준이 동상이모 같은 모습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과연 같은 걸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 맞아?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실물 경제를 보고 또한 최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은 금융시장도 실물 경제만큼 보고 금융시장은 역시 금융시장만 보고 그래서 서로 중요시했던 것들이 좀 더 확인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준 마음을 풀리면 뭐부터 좀 알고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2분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다 이거. 오늘은 2분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의 결론. 이거는 신선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난 이런 유머를 못할까? 정말 웃긴데. 오늘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어서 좀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지난 1분기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였죠. 2분기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결과물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분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힌트들이 아마 다양한 FOMC를 통해서 제공될 텐데 이런 분수령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펼칠 그런 준비가 필요한 2분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준 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중간중간에 말씀 주세요. 제가요? 당연하죠. 그냥 모셔놓고 강의 듣고 그냥 보내드리고 이런 짓을 저는 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것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날카롭고 예리하고 수준 높은 질문들 위주로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상화를 정의부터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화? 네. 흔히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오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사실 기준이 시기가 시점마다 정상화를 보는 레벨 아니면 정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1년 전만 되돌아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불안했던 시국에서는 금리가 0%였다라는 게 정상화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고 저희는 사후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 0%의 제로금리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고 볼 때는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 흔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QE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국채랑 MBS를 사주는 것이죠. 거기에 제로금리라는 그런 큰 두 가지 얼개가 이제는 테이퍼링이라는 그러니까 수도꼬치를 잠그는 것처럼 양적화나 규모가 축소되는 더 나아가서 금리가 이제는 제로금리에서 좀 더 인상될 수 있는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시점이 저희가 정상화라고 불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딱 수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 금리 2%에 연준 총 자산 몇 조 이렇게가 정상 상황이고 여기에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더 많이 돈을 푼다거나 금리를 내린다거나 이건 비정상? 다시 정상 없는? 이렇게 되면 저는 정상화를 설득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금은 제로금리의 양적화나 상황인데 전에는 그것도 정상화였지만 지금은 양적화나 규모 축소하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게 정상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늘 정상화기도 하고 늘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경기에 따라서 충격받는 것이죠. 결국 반응하는 함수로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사후적으로 제가 지난 1년 동안을 제로금리가 정상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방점을 깔고 근절을 깔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져도 또 양적화나가 테이퍼링으로 바뀌어도 저희가 정상화 수준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당황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아실 말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숨소리, 호흡조차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여튼 정상화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봅니까? 아니면 보통 이제는 컨센서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통화정상화를 달리 표현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난 제로금리와 QE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흔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하겠구나 하는 것은 많이 컨센서스화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또 연준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이중책무라고 해서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결국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인데 그것을 수치로 조금 정의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HB 필터링을 통해서 아니면 최근 연준 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약 4.1% 정도 실업률이 도달되면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목표는 아시는 것처럼 물가수준은 2% 정도가 목표치기 때문에 결국 이중책무라는 것은 실업률이 언제 4.1%에 도달하는가 더 나아가서 물가는 언제 2%에 안착되는가가 앞으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로 바꾸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실업률이랑 인플레이션 물가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지금 실업률은 사실 내일이 3월 달 고용지표가 또 발표되는데 현재 6.2%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좀 있는 거죠. 물가수준은 현재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1.7%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 수준보다 물가는 낮고 실업률은 높으니까 경제가 연준이 바라볼 때는 아직은 정상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완화적인 점을 취하고 있고 다만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곧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그런 2분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준은 곧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연준의 의미죠. 연준은 곧은 아닐 거고 그런데 저는 점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시기가 당겨진다. 그런 바뀜의 과정이 제가 오늘이 2분기에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2분기에 벌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시장이 오른 것이고 시장이 다소 옳게 보는 것이고 좀 빨리 좋아질 거고 연준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올라가거나 테이퍼링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뜻인데 연준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준이 뭔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준도 보고 있는데 뭔가 전략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까? 되게 복합적인 전략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연준이 답을 주고 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했다. 즉 지금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도 목표보다 낮고요. 실업률도 높기 때문에 아직은 연준 입장에서는 서두르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로 가져와서 프라이싱하는 금융시장은 그것을 먼저 알고 싶은 거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감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바뀌어질 것 같다. 앞당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연준의 생각이 중요하네요. 4월 1일부터 2분기라는 중요한 팩트와 연준의 생각이 곧 빨리 바뀔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팩트를 오늘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모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재미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로 땡겨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머릿속에 조금 들고 가시면 지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이 그나마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2분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시점,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결국 이것들에 의해서 전략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형태는 지난 2014년에 수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의 수순은 뭐냐면 테이퍼링의 시작과 종료 이후의 금리 인상이 나타났던 수순입니다.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2014년에 할 거라고 예고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이번에도 통화정책 정상화의 형태이자 수순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테이퍼링을 단행했던 케이스가 2014년밖에 없어요. 또한 두 번째는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죠. 완화적으로 갈 것 같다가 갑자기 말바꿈이 좀 있어서 하지만 초반에는 금융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휘둘렸었지만 이 테이퍼링이 전개되던 지난 한 1년 동안에는 경제도 아니면 금융시장도 충격이 덜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상화가 되더라도 금융시장에 이미 충격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4년 케이스가 답습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테이퍼링, 다음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입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월 1,400억, 1,200억씩 예를 들어서 국채랑 MBS를 사주다가 1,000억, 900억, 800억, 700억으로 그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이 수도꼭지를 좀 더 잠그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테이퍼링을 하기는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사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기도 편하고요. 또한 효과가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순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재전 정책과 동시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전 정책을 폴릭스 믹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할까? 과연 과거와 똑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2014년 케이스가 답습할 거다라고 저는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요? 네. 시점이 좀 중요할 텐데요. 테이퍼링은 2022년 초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요. 내년 초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테이퍼링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금리 인사... 그럼요. 들어라. 아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통 이 주제를 갖고 최근에 기관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바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기관 수준입니까? 네.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주식 하세요? 아, 저희는 애널리스트는 공식적으로 주식을 못하시고요. 주식 안 하시네요. 한트에서 계좌트라고. 아니, 이게 화나는 일이 보통 없으신, 감정의 변화 같은 게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 직업병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중도를 갖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덜 틀린다라는 짧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테이퍼링을 2022년 초에 시작을 하고? 네. 금리 인상은 2023년 초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합니다. 전망도 전망이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테이퍼링을 2022년 초로 보는 이유는 지금은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덜 된 상태이지만 최근에 부양체, 또한 간밤에 있었던 인프라 투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집단 면역 도달 가능성이 상반기 내로 당겨질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죠. 얼마나 빠르냐면 2분기부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올해 연말에는 코로나19 이전의 회복 추세,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학술적으로 잠재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세 자체도 넘어버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터지면 10년 동안 회복되는 기간이 이번에 상당히 단축되고 또 높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결국 연말에는 얘기가 달라질 거다.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테이퍼링을 실행할 거다. 전말쯤에는 그걸 확인하는 데이터가 나타날 거다. 그렇죠. 실업률이 빠르게 줄어들고. 일단 실업률뿐만 아니고 경제 회복이라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소비 주도의 경기 회복, 더 나아가서 물가 상승의 안착, 이런 것들이 아마 연말쯤에는 코로나19 이전의 회복 추세까지도 넘어서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은 절대 수준으로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상향될 거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트 하는 연준이 후행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연준도 분명히 바뀔 것이다. 놀랄 것이다. 깜짝.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것은, 뒤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통화 정상화를 만약에 한다면, 불두정 다수가 그 누구도 놀라지 않게 미리 사전 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고지하는 FMC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제가 말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그럼. 중간중간 이걸 요점으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금리 인상도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시점에 테이퍼링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리 인상은 저희가 2023년 초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실업률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고용 실업률 수준이 4.1%인데요. 저희가 오큰스 롤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과 실업 간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정리 같은 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추정해보면 2023년 초에는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조건이라는 것은 경제가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버린 상태, 이퀄 테이퍼링,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는 그 시기, 이퀄 금리 인상이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3년 동안 총 7번 인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끝으로 속도인데요. 사실 3%는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이죠. 하지만 금리에 그만큼 민감하신 분들이 또 채권시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도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는 2025년 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후적인 테일러룰을 감안해서 도출을 했는데요. 결국 아웃풋 갭률이 제로, 인플레이션 갭률이 제로, 즉 정상 상태인 자연 수준의 이자율이 현재 2%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도달 가능성이 2025년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25BPC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3년에 걸쳐서 총 7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연 상태에서의 금리가 2%라고요? 현재 자연 이자율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을 돈반하지 않는 화폐가치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자율 수준이 2%입니다. 현재 미국의.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는 0에서 0.25%니까 아직은 간극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그 수준에 도달한다면 2025년 말에는 자연 이자율 수준에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 이자율 수준이 2%면 그때 가면 자연 이자율 수준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뒤에 경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성장이 얼마나 잠재 성장률을 넘을 것인가, 물가 수준이 얼마나 목표 2%를 높은 것인가. 결국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수렴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하신 걸 짧게 요약하면 경기가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될 거고 연준은 그걸 보고 금리를 빨리 올리고 생각보다 테이퍼링도 빨리 할 거다. 결국 그 얘기하신 건데. 그렇죠. 그것을 통화 정책의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거다. 뒤에서 얘기도 하시겠지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연준도 볼 거 다 보는데 아직 한참 남았을 거라고 하고 아직도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멀었고 백신이 좋다고 한들 어쨌든 코로나 이전보다 경기가 더 좋아질 건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연준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다는 거죠. 연준하고 다른 걸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걸 보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추정과 전망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또 저희 롤이고요. 물론 요즘 같은 시국에 코로나 이후에 전망이라는 게 참 무색, 머쓱할 정도로 많이 틀렸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전망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띄워놨는데 결국 미국 경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좋아지는가. 결국 미국 경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소비 경제가 미국 경제의 약 한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잘 모르면 소비가 좋으면 미국 경제가 앵간에선 좁습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양체 효과가 미국 가게 소비를 꽤 크게 빠르게 끌어올릴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차트를 제가 좀 보시면요. 이게 박스가 빨간색으로 두 개가 있죠. 좀 큰 박스는 1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케어스법이라고 해서 경기 부양체를 통해서 가게한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소비가 좋아질 거냐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 소비가 좋아지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게 저축이 큰 폭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결국 사후적으로 보면 결국 부양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늘었지만 소비도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현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난해 연말에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가게 역할로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1월 달 미국 가게의 소비랑 저축이 이제는 동시에 한 번에 적식성 있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1년 전에는 가게가 돈을 줘도 불안해서 또한 코로나라는 락다운 형태 때문에 쉽게 소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면 이제는 가게에도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3월 중순에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더구나 그 부양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과거 두 번의 경기 부양책보다 훨씬 많은 1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가게 보조금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축과 소비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가 이렇게 빠르게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결국 미국 경기를 한 단계 빠르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은 나오기 전이지만 결국 연준이 확인할 즈음이면 아마 스탠스가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경기가 빠르게 살아난다. 뒤에서 설명 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여쭤보면 연준도 1.9조라고 하는 게 유례없이 많은 돈이라는 걸 알잖아요. 맞습니다. 많은데도 이렇게 대량으로 돈을 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은 의외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1.9조 이거 안 넘쳐요.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 얘기가 그래서 연준의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다른 분 레디 서머스 같은 분 뜨거운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넘친다는 연준의 생각에 뭔가 고리가 뭔가 잘못됐다 이건. 그게 얘기가 돼야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에요 라고 하면 서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니까. 연준이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결국 고용시장이 과거에는 실업률이 중요했죠. 실업률의 개선 요구에 따라서 고용시장의 개선 정도가 별반 실업률의 개선 속도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명 양극화가 나타낸 고용의 질적 우려.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연준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회복은 됐는데 어떠한 특수한 계층 중심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 결국 연속성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부양체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한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글을 올리면서 빅 액트로 가는 거죠. 많은 게 크게 가는 게 늦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기라는 것이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연준도 그런 회복 기조에 아마 바뀌면서 스탠스를 조정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연준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구나. 또 실업률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있죠. 네. 화면을 한번 띄워드렸는데 일단은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사실 말로 했던 거를 좀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경제가 규모 면에서 크게 하락했죠. 그러다가 지금 올해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한 19.2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수준을 넘어섰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이전 추세까지도 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미국 가게의 빠른 소비 회복을 통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소비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트리거는 부양책이었고 결국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은 실업률인데요. 현재 6.2%인 공식 실업률이 향후 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언제 통과가 되냐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의 경기 빠른 회복 속도가 결국 미국의 실업률 자체도 2023년 초에는 4.1%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추정을 해볼 건데 꼭 완전 고용 수준이 4.1%는 아니더라도 실제 해가 바뀌면 내년에는 4% 초중반 수준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업률도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군요. 이렇게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가야지만 코로나 이전 추세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게 연준, 옐런의 생각. 옐런도 그렇고 파월의 생각이기도 하고. 연준은 좋아지는데 이 정도 속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다. 추정을 해보니 빠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FOMC와 KG의 뜨거운 대결이. 그런데 이건 데이터 같은 걸 제가 안 보고 드리는 질문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도 일자리가 이전만큼 좋아질 일은 사실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이전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산업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서비스업 쪽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전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회복하는 거야. 이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테고 한 번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어쨌든 일자리 사람 직접 안 써도 되는 직군들은 그때 한 번 경험으로 우리는 그냥 한 10명 쓰던 거 한 7명이면 충분히 될 것 같대로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면 이전보다 그렇게 이전만큼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 사실 고용은 생산성에 따라서 얼마나 더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결정되는데 사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좋아지면 어렵겠지만 적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도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고용 수준이. 그러니까 재취업하는 것이죠. 물론 시기가 좀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린 것은 각각의 개별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어떻게 보면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 환경, 그린 여러 가지 테마.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도 상당 부분을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정책이 간밤에 통과됐던 인프라 투자안, 그러니까 재건 정책이 언제 양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냐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결국 통과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3개월 전에 제가 여기 와서 2021년도 미국의 또 다른 변화는 리쇼링. 즉, 과거에 뺏겼던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딜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반증만 썼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게 사실은 미국 정부도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은 사실 일자리. 그렇죠. 다 일자리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되면.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드는 건 1번은 정부가 무료로 나눠준 1.9조 달러의 구후금은 결국은 돌다 보면 저소득층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돈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일자리가 있는 거랑 정부가 나눠주는 것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지속성 있게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냐 아니면 정부가 계속 줘야만 그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식당 주인이라면 이번에 손님들 주머니에 돈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손님이 월급 받아서 번 돈이 아니라 정부가 꽂아준 돈이니 한 3, 4개월 지나면 또 떨어질 거고 정부는 또 꽂아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한데 저 돈 있다고 우리가 시장을 확장하거나 직원을 더 뽑았다가는 큰일 나 라는 두려움을 당연히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과연 돈 붙는다고 그게 잘 돌아갈 거냐라는 게 연준의 불안함이고 제어의 불안함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 이게 작동해서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제 앞으로 인류는 뭔가 불경기가 생길 때마다 이번하고 똑같이 좀 과도하게 싶을 만큼 돈을 부으면 항상 이렇게 해결되는 거라면 야 세상 이제 되게 좋아지겠다?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too good to be true 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일 리 없어요.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부양책을 갖고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 어떻게 보면 업주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채용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결국 투자를 하냐 여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코로나에서 과연 탈피한 게 맞는 것이냐. 제가 아까 모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띄울게요. 왼쪽에 보면 미국 가게의 행태 변화.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년 전에 돈을 줬을 때는 불안합니다.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줬으니까 써야 되는데 저축부터 해놨다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는 물론 불안하니까 저축도 늘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큰 방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심리수가 꽤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물론 결론을 갖고 과정을 붙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분명히 경기 회복의 재건에 이런 것들의 방점이 찍히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그런 거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더 이상 위기는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해결책은 우리가 봤다. 돈 푼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해결됐으면. 그렇죠. 부작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우리 모두가 어떤 곳으로 끌고 가냐면 부작용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안 해왔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회복과 난 다음에 생각을 하자라는 게 첫째 방점이 있고요. 정책에.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돈을 부어서.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부으면서도 부작용을 패권으로 누릴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되게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의 이 연준의 통화 정상화가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러시아, 터키는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싫은데 자본 이탈에 대한 압박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스태그 플레이션의 현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로섬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안 좋아졌네. 그런데 오늘 여기는 투자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좋은 부분이 생겼고 그쪽에 투자하는 것은 또 왜이낫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어요? 빨리 대답을 하셔야죠. 됐어요. 됐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긴 표정, 진 표정이 됐다고 몰라요. 우리 이 프로님의 슬픔을 잠시 위로하는 차원에서 광고 잠시 듣는 동안 제가 위로 좀 해드리겠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무어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즈비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즈비로다. 농촌지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오늘 저희가 연준의 방향을 파악해서 올 2분기 특히 과연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엽죽고 있는데 연준의 생각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는 거죠. 남은 연준의 생각 어떤 거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네. 물가는 사실 제가 여기에 몇 번 나오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고 지난해 연말에 사실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온다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할 거고요.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미국의 헤드라인 CPI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전월 대비 증가율이고 라인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지난해 1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를 강조해드린 거고요. 또 다른 박스는 제가 전망을 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 0.4 정도의 퍼센트로 3개월 동안 진행된다면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3월달, 4월달, 5월달은 기저율가를 감안해서 크게 오를 텐데 특히나 5월달이 물가 수준이 4%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면서 통화 정상화에 시기가 압당해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경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비 아니면 물가 더 나아가서 회복 속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이제는 FMC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FMC가 3월 FMC였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는 중요했던 두 가지인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소수의 반란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FMC 멤버들 중에? 네. 저는 소수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오른쪽 표는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연준의 18명의 위원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가장 간단한 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것입니다. 보시면 2022년과 2023년도 점도표가 몇몇 위원들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21년에는 모든 전원이 다 금리 안 올린다는 거고 2022년에 4명이 지금 올린다는 거고 23년에는 7명 네. 원래는 2022년이 1명이었고 2023년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명이 됐는데 2023년이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한 게 3월 FMC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가 올랐죠. 농산물가게 올랐죠. 생산자 물가 올랐죠. 우리가 가만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 중후반대. 아직 높지 않죠. 그런데 벌써 7명이나 2023년도에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점을 찍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저효과를 반영한 물가 지표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앞으로 3개월 동안 펼쳐질 거고요. 그런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그런 걸 전부 확인한 연준위원들이 얼마나 점을 또 위쪽으로 찍을 것이냐.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 2023년도 현재 7명인데 3개월 뒤에 2명만 더 위쪽으로 점을 찍으면 실제 점도표의 미디언값이라고 해서 중간값이 오르는 초유의 사탈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 통화정상화의 힌트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6월 FMC를 전후로 해서 연준이 통화정상화의 힌트 결국 파워루장이 얘기했던 정상화하기 전에 많은 사정고시를 하겠다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맥상통 중에 하나가 점도표의 변화일 것이다. 6월 FMC. 6월 FMC에서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리고 참겠다고 하지는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한 아직까지는 2%에 안착되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두고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이 빨라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점도표가 바뀐다? 그러면 어느 곳에 좀 더 무게가 실릴지는 충분히 조기정상화 쪽으로 실릴 것이다. 가격변 수준이 다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지표는 어떤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즉 채권금리가 뛸 거고. 금리는 질 거고요. 주가는 지난 2013년 5월달 버넨킷 쇼크는 주가를 10에서 15%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 그거를 얼마나 순화적으로 얘기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6월 FMC 전후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FMC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가는 겁니까? 얘기도 많이 나올 거지만 사실은 얘기는 그때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 전망하는 게 가장 리즈너블하고요. 지금 제가 점도표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놓고 보더라도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벌써 7명이나 손을 들었으니 3개월 뒤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보는 여러 지표들이 훨씬 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찍힐 때니 연준 내에서 그 사람들이 2명만 더 생긴다면 18명 중에 9명이 이미 금리를 인상한다고 손을 들으면 이기형 값이 바뀐다. 연준이 그렇게 방향을 정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이런 것이죠. 미리 불확실한 공포에서 확실한 공포로 바뀌는 그 순간에 불확실한 공포에서 확실한 공포로? 그 순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은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있죠. 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의 통화 정상화를 했을 때는 과거에 다들 조정 시기는 조금 있었다. 그 말씀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 5, 6월인데 6월 FMC 나오기 아직 6월까지는 아직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화면을 준비했어요. 보통 많이 질문을 그 때문에 하세요. 보시면 2022년 초에 저희가 1월 FMC를 전후로 테이퍼링이 공식적으로 있을 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통화 정책 정상화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이자 사전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시기 이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가장 움직임이 클 수 있고요. 1월 FMC 이후에는 유연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만하게 통화 정상화가 시작되는 시기 저희가 주목할 것은 2분기에 있을 6월 FMC 물론 4월 F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월 FMC는 좀 이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4월, 6월 FMC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면 파워루장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잭슨홀 미팅 이런 데까지도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통화 정상화의 구체적 힌트들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3월은 지났고 3월은 지났고 4월에는 특별한 말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면요. 물론 그냥 전망할 수 있죠.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4월보다는 6월 달이 얘네들이 분기 말에 3692 프로젝션하고 점도표를 발표하니까 좀 더 확신한 시그널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말씀은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등입니까? 서비스 요금도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KB 증권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올해 지난해 연말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공급 쪽이 쇼티지. 그게 수요 단의 쇼티지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저효과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결부되어 있는 거고 이제 하반기는 사실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냐 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저희도 추정을 해보면 오늘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연준 의장 말처럼 하반기의 물가는 내려옵니다. 단 1.7%에서 2분기에 3% 올라갔던 물가가 다시 1%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는 폭이 적다. 왜 하반기에는 내려가나요? 하반기에는 왜 내려오냐면 기저효과가 일단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나타났던 기저효과 사라진 부분만큼 메이크업하는 게 수요 단의 개선. 그래서 내려오는 부분과 올라오는 부분이 상충돼서 저희는 한 2% 중후반 헤드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물가는 어떨까요? 그 이후의 물가는 2022년이겠죠 그럼? 2년, 3년, 4년, 5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연간으로 상회할 거다. 상회할 거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화면에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연준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게 이번 3월 FMC에서의 전망치인데요. 보시면 PC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죠. 코어 PC 전부 다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얘네 목표치 2%를 넘는 수준으로 이미 전망을 하고 있다. 정프로님 오늘 저 김두원 연구위원님 말씀이 현실화되지 말아야 돼요. 주식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들리니까 이게 참 고민인데 연준은 물가도 보지만 사실은 고용을 더 중시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해서 정상화 스텝을 받는다기보다는 고용도 같이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을까요? 나타날까요? 그게?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던 듀얼 먼데이트 중에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이니까 실업률이죠. 그다음에 물가 그런데 고용시장은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체감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 최근 이 고용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계 아니면 금융시장에서도 상당 부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답변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속도 측면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0에서 0.25%인데 2025년 말에는 2%를 도달할 거다. 그런데 그 2%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 1.75였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이 2.5%였기니까 그 중간쯤일 거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그 이후의 속도 2025년 이후가 좀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게 앞당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결국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생산성 개선 혁신 뭔가 제3의 물결 등등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총망라할 수 있죠. 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화면에 보시면 이게 미국의 고용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입니다. 실업률 인종별로 나눠봤고요. 불완전 실업률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광해의 실업률이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질적인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다섯 번의 큰 리세션 경기 침체 이번 코로나를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시장에 충격이 있은 이후에 이전으로 되돌아오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파악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 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 평균 기간이라고 해서 사실 8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가 한 번 딱 오면 실업률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10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8년하고 5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번 위기가 10년 걸린다라는 것도 다 여기서 나왔던 전망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단축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단축된다고 보는 거고 단 오른쪽에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2000년 전과 후가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1980년 또한 90년대 위기가 있은 다음에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슬랙 유인노동력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뀐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연준이 중요시 여긴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망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연준은 영원히 금리를 못 올리겠죠. 이전 수준을 못 따라가니까. 단 지난 2015년에 금리를 올릴 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금리를 올렸느냐 아직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때만큼 지금은 양극화가 중요하지 않았었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중요했었습니다.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더 이상 둔화되는 것이 진정되는 시기가 1년 정도 확인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 이 자료는 제가 여기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개념상으로는 혹시 어떻게 다릅니까? 분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취업자를 들어올 거냐 말 거냐가 좀 다른데 결국 이 차트에 보시면 실업자에 있던 사람이 취업자로 오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 일자리 있는 인구를 고용률로 봅니까? 아니면 경제활동 참가율로 봅니까? 전체 일자리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럼 보시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2000년 이후에 구조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복습이 안 됐는데 답습이 안 됐는데 그럼 한 번도 금리를 못 올렸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금리를 몇 번 올렸단 말이죠. 그럼 그 시기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가는 하락폭이 좀 더 진정되는 구간에서는 금리를 충분히 올린 적도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라면 영원히 금리를 못 올린다 라는 것도 맞을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어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냐면 구조적으로 이미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슬랙이라는 게 이미 팩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연준이 인상카드를 누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슬랙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생기는 부작용은 이 슬랙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계속 이분들이 실업자로 남아 있어서 부담을 주는 거가 단점일 텐데 그게 결국 질적인 회복의 저해와 양극화일 수 있고요. 양극화일 수 있죠. 그러면 연준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낮추고 두고 이거 계속 두고 볼 때의 부작용은 뭡니까? 그 부작용은 지금 다들 금리가 더 이상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간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나타나는 경제 메커니즘의 패해. 결국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경제학적인 사고를 갖고 재건한 나라인 것이냐 아니면 형평성과 아니면 유연성을 갖고 합친 국가인 것이냐 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양극화의 패해 이것을 해결하려고 중앙은행이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지속했는데 결국 그 패해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또 다른 위기에 엄청나게 취약할 수도 있고요. 결국 해결한 데는 양극화에 계속해서 매몰될 수도 있고요. 결국 지금 연준은 결국 해결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것 쪽으로 일단 가고 있다. 여기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셨죠?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낮으면 낮으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폭증이라는 것도 저는 써머스 장관처럼 그 시대에 70, 80년도에 정책을 하셨던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저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영원히 안 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기업이니까요. 기업이 물건값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재반이 따라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지난 10년 넘게 이어졌던 뉴노말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여기에 적어도 쉼표 정도는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는 귀에 썩 잘 들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언어에 쓰는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매일같이 맛있는 짜장면이랑 이런 것만 먹어서는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오늘 이 얘기는 언제까지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아이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우리 김두한 연구원님 정말 오늘 만원절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설마 이분은 농담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일부러 컨셉을 조금 무거운 얘기라서 좀 그렇게 갖고 왔고요. 2분기는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지는 시기가 확인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일 수도 있는데 부담인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2분기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때는 좀 가벼운 얘기할 때 농담도 자주 하시고 그러세요? 여기서 톤은 좀 올라갑니다. 톤만 약간 올라가는군요. 혹시 알고 있는 유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네. 유머예요. 와중에 이런 것도 좀 하시나요? 네.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봐봐요. 나중에 한 번 할게요. 이러면 되는 건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여튼 그래도 오늘 아주 대한민국 1% 정도는 저런 분이어야 돼요. 다 정프로라고 생각해봐. 그건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김도헌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조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야기 MSG 막 이렇게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에 들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KB진권의 김두원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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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청해드